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성 갤럭시 북 3 프로 360 언박싱을 보여드릴께요. CPU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7 13th 제네레이션입니다. 패키지는 아주 간단합니다. 이것은 S펜입니다. 이것은 USB Type-C 2C 케이블입니다. 이것은 유저와 프로덕트 워런티입니다. 이것은 65W 패스트 차징 아답터입니다. 랩탑 펜트홀입니다. 이것은 여기입니다. 1 HDMI 포트와 2 Type-C 포트는 왼쪽입니다. 헤드폰 잭과 USB Type-A 포트와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입니다. 왼쪽은 왼쪽입니다. 사운드 시스템은 8KG 케이블 스피커입니다. 대단합니다. 터치패드가 꽤 large입니다. 힌지는 360도 정도입니다. 태블릿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드디어 랩탑고 랩탑